은석이 어떤 친구였는지 연습생 때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와 연습생이야? 제가 봤을 때 나도 궁금하다 진짜 연습생들 갱크맨 개그맨 진짜 개그맨? 아 지금은 좀 안 보이지만 왜냐면 말이 많이 없지만 근데 갑자기 한 마디가 진짜 웃겨요 아... 나 진짜 세게 할게 어떻게 했어? 왜 이렇게 웃겨? 아 아니야? 아니 꼴 때가 망했어 꼴 때가... 꼴 때가 없나셨어요 빌리 램씨가 된 소감은? 어... 제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... 와... 여기 어디지?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!